안녕하세요 승현샘의 키네마스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인물사진 3장을 불러와 크롭을 활용하여 앨범처럼 꾸며 볼 텐데요 먼저 미디어를 클릭하여 이미지 에셋에서 검정 이미지를 불러오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 에셋은 닫아 주시구요 빈 곳을 터치하여 나와 주신 다음에 어 미 레이어 속에 미디어로 들어가서 인물사진 3장을 불러올 텐데요 저는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아 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할게요 자 1번 사진 예쁜 여자아기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브라우저는 닫아 주시면 여기 영상 편집창에 예쁜 여자아이가 있죠 이 편집창에 3장의 사진을 담아야 되니까 여자아기 사진을 1번 사진을 쭉 줄여 주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줄어들면 점선 옆에 손을 대시고 좌우로 밀어서 어 가운데에 빨간 세로 줄이 나타나는데 그 세로 줄에 맞추어서 위로 쭉 올려다 놓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예쁜 아기 사진을 이렇게 했구요 자 그런 다음에 크롭을 터치하시면 오른편에 속성창에 크롭이 있죠 크롭을 터치하시고 마스크를 터치해서 저기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나타나죠 모양을 터치하시고 이 모양의 네모 원 삼각형 하트 여러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타원형으로 선명한 타원형 안에 예쁜 여자아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기를 터치해서 나와 주신 다음에 모양 아래에 있는 0이라는 패더 수치 이게 0이 패더 수치인데요 이 0의 손을 대시고 오른쪽으로 쭉 끌어다 놓으세요 그러면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 선명하던 타원형이 흐릿해지고 있죠 50까지 끌어다 놓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손을 떼시구요 그랬더니 선명하던 원이 흐릿해져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죠 자 빈 곳을 터치해서 나와 주시구요 레이어 속에 미디어로 다시 들어갈까요 이제 두번째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인물 사진 중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불러오시고 미디어 브라우저는 닫아 주시구요 이 두번째 사진도 모서리에 손을 대고 안으로 쭉 밀어서 적절한 크기로 축소시켜 준 다음에 왼편 아래쪽 왼편 왼편 아래쪽으로 끌어다 놓을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 속성창에서 크롭을 터치하여 마스크를 활성화 시켜 주시구요 네 그럼 모양이 나타나지요 모양을 터치하셔서 이번에도 원을 선택할까요 그랬더니 타원형 속에 아름다운 여성이 담겨 있어요 나오기를 터치하시고 여기 0 이라는 숫자 패더 수치를 50까지 쭉 끌어 올릴까요 네 그랬더니 이 여성을 담고 있는 타원형도 이렇게 흐릿해졌어요 자 다시 빈 곳을 터치해서 나와 주시구요 레이언 속에 미디어로 들어가서 세번째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세번째 인물 사진 이번에는 귀여운 꼬마 사진을 불러왔어요 자 미디어 브라우저는 닫아 주시구요 귀여운 꼬마 사진도 안으로 밀어서 이렇게 축소시켜 준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편 아래쪽에 이렇게 끌어다 놓을까요 네 오른편 아래쪽에 끌어다 놓았어요 그리고 크롭을 터치하셔서 마스크를 활성화 시켜 준 다음에 네 모양을 터치하시면 여러가지 모양이 나타나죠 자 이번에도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타원형 속에 이 귀여운 꼬마를 담고 있죠 자 이번에도 나오기를 터치하신 다음에 모양 아래에 있는 패더 수치를 아까처럼 50으로 쭉 끌어다 놓을까요 네 50까지 끌어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예쁜 그 귀여운 꼬마 사진도 이렇게 원 테두리가 선명하던 테두리가 흐릿해졌어요 빈 곳을 터치해서 나올까요 자 그랬더니 영상 편집창에 아름다운 여성과 예쁜 아기 귀여운 꼬마 사진이 이렇게 담겨 있죠 네 우리가 크롭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타원형이 이렇게 선명하던 타원형이 이렇게 흐릿해져서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훨씬 자연스럽죠 자 여기 미리 보기 버튼을 꾹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랬더니 테두리가 선명할 때보다 크롭을 활용하니까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앨범 꾸미기에 적당할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롭을 활용해서 앨범 꾸미는 작업을 함께 배워 보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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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